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5시 21분인데 바닷가 구경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일찍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쪽이 아니구나 뜨는 거 한번 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해 뜨는 거 한번 보려고 나왔는데 약간 늦었네 지금 5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시간이 여기서는 기상시간인 것 같고 그래도 벌써 해가 많이 뜬 것 같은데 오늘은 기동역을 준비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나갑니다 큰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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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람들 벌써 많이 나오는데 지금 생각보다 어두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아직 해가 보이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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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달아와 눈 달아와 아 물고기 사진 못찍게 해 맨날 아 왜 이렇게 못찍게 하는 거야 일단 어제 시도했을 때도 못찍게 했는데 오늘 시도했는데 또 못찍게 해 내일이면 괜찮겠지 내일이면 찍겠습니다 아마 눈 달아와 눈 달아와 눈 달아와 눈 달아와 데 저거 한번 사다가 진짜 배 한번 떠 봐 자전거를 어디다 세우는지 그런 거는 일단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아저씨가 세웠으니까 이 옆에다가 나도 이거 감전에 조심해야 돼 이거 전기줄 전기줄이 여기 있는데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안전하게 주차를 마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주차를 마쳤습니다 진짜 사람들 많은데 저도 저도 오늘은 운동을 잠깐 해 봐야겠죠 일단은 얻다가 가방을 좀 두고 사람 많은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뭔가 이게 힐링이 될 겁니다 자 나도 시작합니다 저기 할아버지도 몸 좋으신데 저도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좀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건강이 최고니까요 와 저 멀리 손자반도가 보이는데 손자반도 위에는 아직도 구름이 엄청 많고 아직 해가 뜨기 전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아마 해가 뜨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좀 사람 없고 저쪽에 사람 있는 데로 좀 같이 가가지고 좀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수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번 물에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바람도 살살 불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에서 뭔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 나와서 걸으면서 아침을 맞이 하니까 뭔가 하루가 희망차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분 좋네요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원래는 더 잠도 줄어야 되고 하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건강이나 부지런함 그런거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여기에는 잘 안보이는데 줌이 안되니? 저 멀리 쏜짜반도에 리능사 불쌍이 보이는데 영상에는 잘 안잡히네요 가방을 어디다가 놓고 저렇게 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짐을 놓고 내 짐 누가 가져가면 안되는데 오늘 첫 타임이라 50개 했습니다 지금 47분 되니까 해가 10cm 정도 떴네요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킬 시간이 없었네요 일단은 또 밥 먹으러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밭밑집 지나쳤고 반짱쪼집 지나쳤고 보고 있는데 껌땀, 껌과 같은 볶음밥 한번 먹으려고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오늘 한껏 꾸미고 나왔는데 어디 가기로 안녕 안녕 몇 년? 10cm 10c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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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cm 200cm? 10c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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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cm? 12cm? 11cm? 12cm? 10cm? 12cm? 12cm? дуже좋아 13cm? 12cm? 14cm? 13cm? 12cm? 13cm? 아 이거 좀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. 애기는 진실되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네. 여긴 뭐야? 짜오. 짜오. 정보. 정보. 짜오. 짜오가 뭐지? 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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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오 한번 보자. 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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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어떻게 그런지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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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. 한국어? 아 한국어. 아예 할 수 있는 말이 몇가지 안되니까 못 알아들으시네? 큰일인데? 발음을 좀 연습을 해야겠네 일단은 짜오라는게 뭔지 모르는데 한번 봐야겠네 뭐? 뭐? 어? 잠깐만 짜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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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오 spo 어 따깜comb 아 lay 같이 짜오보고 짜오랑이 있는데 어... 같이 둘 다 달라고 했습니다 란.. 람 람 저것만 아 감사합니다. 한국에서의 한국에서 한국에서 safe connective inform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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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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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trying to kill you yeah Is she your grandmother? Mother so she was so happy mother mother do not I do not I do not I do not I fat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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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잘 안들어 왜 안들어? 먹기 좋은데 응 너는 잘 안 먹는데 너는 잘 안들어? 엄마는 잘 안들어 엄마는 잘 안들어 엄마는 잘 안들어 잘 안들어 응 자오이 숲 예. very good 읽어들 Jon ut 조 interests 소고기 랑 돼지 내장 중 가만 맛있어 보이네 예 가만 응원 즉 응원 이렇게 먹을까? 우리 친구들 보이게 이렇게 앉아야겠다 신자오 잼 젖대 젖대 자오가 숲인데 소고기하고 라움 내장하고 짭검 둘 다 넣어주세요 해서 짭검 먹고 있습니다 소 내장인지 돼지 내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순대 내장 먹는 맛 똑같아 완전 똑같아 간하고 음 음 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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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